저번 시간에 이런 레이아웃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스캣폴드라는 위젯 이용하면 좀 쉽게 만들 수가 있겠죠 직접 컨테이너로 이렇게 세 개를 배치하는 거 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스캣폴드를 쓰고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앱바 바디 그 다음에 버텀 내비게이션 바 이런 세 개의 파라미터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러면은 상중하로 나눠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상단에는 앱바를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저런 파란 막대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 타이틀이라는 파라미터에 이런 텍스트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타이틀이라는 거를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잘 제목이 뜨네요 타이틀이라는 걸 집어넣어야 저렇게 제목이 뜬다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당연히 구글 찾아보든가 자동완성으로 테스트를 해보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대충 텍스트 이런 거 채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바텀에는요 바텀 앱바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거 집어넣어 봤고요 자 그리고 바텀 앱바 안에는 자동완성 해보니까 차일드라는 거를 집어넣을 수 있나봐요 그래서 차일드 집어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을 3개 이렇게 배치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콘을 이렇게 3개를 배치해 볼 겁니다 근데 가로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라는 위젯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다가 칠드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들을 이렇게 쭉 집어넣어주면 이제 아이콘들이 가로로 배치가 되겠죠 저장하고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오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우 안에서 정렬을 하고 싶으면 메인 액시스 얼라인먼트라는 거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 채워야 될지 까먹었어요 그러면 구글에 검색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여기다가 마우스를 올려 보시든가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코드를 짜서 이렇게 가운데를 배치하든 어느 쪽에 배치하든 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자동 환승되는 거 여러 가지 활용해 보시면 온갖 방향으로 정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낮은 이유는 패딩이라든지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오늘 배울 건데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좀 폭을 좀 높여 보도록 합시다 그냥 자 그럼 어떡해요 에빠에다가 이렇게 하이트를 주나 그럴 수도 있겠죠 에빠에다가 이렇게 하이트를 얼마 주세요 라고 코드를 짤 수도 있는데 그런 옵션이 안 보이죠 그죠 자동완성에 보니까 그래서 RAW에도 이렇게 하이트를 주고 싶어서 자동완성을 켜봤더니 하이트라는 옵션은 없어요 컨테이너라는 위젯에는 하이트를 줄 수가 있는데 RAW에는 못 주나 봐요 그러면은 이제 루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드 짜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RAW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컨테이너는 상하폭 조절 하이트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 보니까 RAW도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RAW라는 거를 컨테이너로 감싸는 거예요 네 부모 컨테이너 위젯으로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렵게 코드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짤 필요가 없이 그냥 왼쪽에 이렇게 전구 뜨는 거 보이세요 자 RAW라는 위젯에다가 마우스 커서 올리고 왼쪽에 전구 버튼 클릭해서 여기다가 wrap with 컨테이너라는 이런 옵션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이제 컨테이너라는 위젯으로 이렇게 RAW를요 싸맬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테이너로 얘를 한번 싸맸 거예요 왜게요? 이거 하이트 주려고요 그냥 화이트를 뭐 100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에빠를 밑에서 이렇게 키울 수가 있겠죠 맘대로 이렇게 키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숙제 해결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밑줄이 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제 컨테이너라는 박스를요 남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린트가 잡아주는 건데요 이것도 선거하시면 린트를 끄든가 하시면 되는데 컨테이너 대신에 대용품이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사이즈드 박스라고 이런 위젯을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라는 위젯이 약간 무거워요 그리고 사이즈드 박스는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서 린트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박스가 필요한데 그 박스는 뭐 width나 height 그 정도밖에 필요가 없다 그러면 사이즈드 박스를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성능상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컨테이너 박스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숙제 이렇게 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숙제 내용은 지우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은 기념으로 남겨 두시든가요 저는 이렇게 하고 오늘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울 건 이제 박스 디자인인데요 박스에다가 마진 넣고 패딩 넣고 그리고 보더 넣고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잘 꾸밀 줄 알아야 많은 UI들을 직접 만들어 낼 수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컨테이너 박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를 한번 어 디자인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 박스가 보여야 되니까 width, height 이런 것 좀 줘보도록 합시다 height 50 그 다음에 color colors.blue 로 합시다 자 아무튼 박스가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마진을 주고 싶어요 마진 그러니까 바깥 여백을 주고 싶다 그러면 박스에다가 이런 파라미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진이라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을 줄 수가 있어요 바깥 여백을 줄 수가 있다고요 밑줄에다가 좀 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마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우스 올려보시면 돼요 자 엣지 인셋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라고 하네요 그래서 엣지 인셋스 그 다음에 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마진 양을 집어넣어 주시면 이제 마진이 20만큼 예쁘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바깥 여백 주고 싶으면 마진 파라미터를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패딩을 주고 싶어요 패딩 그러면은 이제 패딩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패딩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제 안쪽 여백이 생겼기 때문에 뭐 바깥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50만큼 이렇게 보이겠지만 안에다가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아마 안쪽 여백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글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글이 안쪽 여백 때문에 이렇게 좀 밀려난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를 좀 키우면 좀 여백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150으로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여백 생긴 거 보이시죠 그죠? 여백이 없으면 이렇게 왼쪽 위부터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백 있는 게 예쁘겠죠 그죠? 박스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엣지 인셋스 다음에 얼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개별 마진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쪽 마지만 주고 싶다 그러면은 from ltrb 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뒤에다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마진, 오른쪽 마진, 위쪽 마진, 밑에 마진 이런 것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만 주고 싶다 나머지는 0으로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진 패딩 이런 것들은 자주 쓸 법하니까 외우시든가 아니면 어디에다가 적어두시든가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뭐 테두리 주는 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박스에다가 테두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보더 이런 식으로 주고 싶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자 이런 찌끄레기 속성들 같은 거는 이제 데코레이션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가 박스 데코레이션 그러면은 이제 이 박스에 대한 모든 데코레이션 같은 거를 막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더 같은 것도 막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자동완성 되는 거 보이시면 많죠 색상도 넣을 수 있고 자 보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더는요 자 보더.얼 그 다음에 뭐 칼라 칼라스 대문자 칼라스 점 뭐 블랙 이런 식으로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더 넣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보더를 이렇게 넣고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에러가 뜨죠 에러가 뜨는 이유는 이런 것도 구글에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이제 칼라를 두 번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박스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키시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칼라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칼라 같은 것도 다 뭐 집어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방지해주는 에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나오면 뭐 당황하지 않고 그냥 구글 찾아보시면 바로 해결책 나올 거니까 아무튼 테두리 주고 싶으면 이렇게 데코레이션 파라미터를 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더 말고도 뭐 쉐입이라든지 박스 쉐도우 그러니까 그림자라든지 아니면 보더 레디우스라든지 둥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박스 디자인이 필요하면 데코레이션 파라미터를 한번 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박스 정렬하는 법도 한번 보여 볼까요 정렬 자 이 박스를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센터 뭐 이런 거 쓰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정중앙에 이 박스를 위치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센터로 한번 컨테이너 이 박스를 한번 감싸 보도록 할게요 파란 박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거를 지우고 이제 센터 쓰고 그 다음에 차일드 안에 컨테이너 넣고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도 되겠지만 귀찮으면 여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찍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뜨는 전구에서 센터로 감싸기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센터로 감싸기 그러면은 센터 위젯으로 이 컨테이너를요 감싸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센터의 자식으로 컨테이너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 정렬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근데 가운데 정렬을 하기 싫어요 왼쪽 정렬 중앙 왼쪽 정렬 아니면은 이제 하단 정렬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센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이제 얼라인 이런 위젯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쓰시면 여러분들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얼라인먼트라는 이런 파라미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정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뭐 집어넣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구글 찾든가 아니면은 왼쪽에다가 마우스 올려보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왼쪽이랑 되게 유사한 대문자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니까 구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자동완성되는 거 점 찍고 자동완성되는 거 보이시면 여러분들 온갖 곳으로 다 정렬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바텀 센터는 하단 중앙 정렬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텀 레프트 이런 거 뭐겠어요 하단 왼쪽 정렬이겠죠 뭐 위에 가운데 정렬 뭐 이런 거 아무렇게나 할 수 있으니까 맘에 드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만들다 보면 가로로 꽉 채우고 싶은 박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위젯을 어떻게 주면 되냐면 무한히 주세요 라고 꽂자면 되는 거예요 무한히 더블 점 인피니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폭을 무한으로 주시면 진짜 무한으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근데 부모 박스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무한으로 채워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부모 박스는 아마 스케폴드 아니면 마테리얼 앱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폭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꽉 채우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꽉 채우는 것도 가능하니까 이 정도만 배우시면 아마 원하는 레이아웃은 거의 다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거 구글에서 찾아 쓰는 정도? 그 정도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거 같아요